Q. 이 프로그램도요? 너무 무거운데. 어떡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렇게 일찍부터 깨운 거예요. 너무 일찍부터 깨웠지? 너무 atra줘. 와 도착했다 여기가 왕궁이야 우와 멋있다 대박 여기 문이 닫혀는데 이거 열어도 되나? 안녕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타 패스! 디타가 인도네시아에서 엄청 유명하네 멋있다 멋있다 왕의 딸이니까 들어가보자 웰컴 웰컴 띄트다 저기 너무 멋있다 여기 완전 포토샵인데 저희 가족 거의 여기 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다 가족이 많다 안녕 디타 가족분들이야? 네 저희 가족이에요 어머 어떻게 인사하지? Selamat datang 안녕 안녕 Selamat datang di Karangasembali Karangasembali 안녕 오늘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즐기 즐기요 갑시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왕족인걸? 그렇죠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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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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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모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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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진짜 힐링이 너무 아름다워 이 바닥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여기 웰컴 드링크랑 간식도 있어요 아! 코코넛이다 코코넛이다 이게 뭐예요? 이 다리아 이름이 츠로롛 근데 이름이 뭐냐고 왜 물어봤어? 그냥 물어볼 수 있죠 솔직히 이노래 쓸 사람 아니지? 이노래 쓸 사람이에요 여기는 흑설탕 찹쌀 같은 간식이고 이거는 닭고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밥 느낌인데 이것도 드셔봐도 되고요 닭고기 여기요 밥이 삼각김밥이야 삼각김밥 한입이다 딱 한입 빗만 뺀 삼각김밥 삼각김밥 썩을 썩을 때 맛있어 맛진 않아요 아이고 더 세게 편하다 편하다 한국에서는 없는 거야 밤냥갱 향이 납니다 밤냥갱 향이 납니다 노래 불려봐 밤냥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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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의상도 입어야 되니까 적당히 먹고 가야 돼 너무 많이 해서 끊을 수가 없지 의상 입어야지 쓸마카시 땡큐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오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저렇게 웰컴 드링크를 주는 거야? 원래요? 원래 여기 아예 안 열어요? 아 오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셨구나 으어어 으어어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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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